아웅 김에 오늘 등장하는 중얼 등으로 바꾸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인 참 큰일을 한 대전 서구 가베 박병석 후보 전국회의장 그리고 똑부러지게 판사 출신으로서 이 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수완박법안의 등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란 것을 일찍 4월에 정확하게 지적한 이수진 의원이 어떻게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과 박병석의 4.15 총선 선거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선거 데이터는 4.15 총선 전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선거 데이터가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제발 이 선거 데이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선열이 피 땀으로 만든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기입니다 내가 외치는 것이 아니고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가 외치는 겁니다 이수진 씨는 1969년생으로 판사 출신이고 동작국에서 나경원 후보를 물려쳤습니다 박병석 후보는 1952년생이고 무슨 4선인가 5선인가 할 겁니다 언론인 출신 중앙일보 출신이고 대전 서구갑 출신입니다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의 이수진 선거 결과 분석입니다 이수진의 이름 선거 결과 분석은 여러분들 바로 이렇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서울특별시의 동작 9월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후보가 경합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원의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차익값을 구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통계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동작 9월의 구민들은 4박 5일 사이를 두고 벌어지는 사전투표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와 당일 투표에 대한 지지도가 각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차익값은 0에서 3%를 벗어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차익값 보시기 바랍니다 7개의 동에서 모든 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승리했습니다 아마도 4,50개 정도의 투표소 모두에 승리를 했을 겁니다 그 차익값이 플러스 12%에서 플러스 17%입니다 이것은 사전투표의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나경훈 후보의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0에서 3% 매에 버무려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작 9월의 구민들은 4박 5일 사이를 두고 벌어지는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론이고 그것이 통계학이 여러분들 명령하는 소위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경훈 후보는 7개 모든 동에서 다 패배합니다 아마도 선거구가 한 4,50개 될 겁니다 4,50개에서 모두 다 패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익값이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6%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 사전투표에서 표를 인위적으로 빼앗아서 이수진 후보와 함께 넘겼기 때문에 한쪽은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고 한쪽은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표라는 것은 하늘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서 표라는 것은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동별로 여러분 동별로 두 개의 붉은색 그래프하고 여러분들 푸른색 그래프가 거의 좌우대칭 일치합니다 크기가 열병시까지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이것은 바로 동별로 특정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특정 후보가 닦아 치운 겁니다 먹은 겁니다 먹어버린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숫자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 그래프를 그려준 신민디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숫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자료입니다 이 선거는 이런 선거가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4.15 총선 당시에 이런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모두 다 같이 이런 것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 선관위 자료를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보시면 이 소위 4.15 총선과 관련돼서 동작구월의 4.15 총선 데이터가 후보별로 이렇게 동별로 다 발표가 돼 있습니다 동별로 상도제1동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흑석도 당일투표 이게 다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여러분 이 그래프가 그냥 정상적인 그런 선거 데이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본 사람들은 아 이게 선거에 손을 댔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이 소위 선거 데이터에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석하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선거 데이터 사이에 관계를 찾아낸 겁니다 나경훈 후보한테서 조작값이 14% 나경훈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동별 득표수에서 각 동별의 14%를 이수진 후보한테 옮겨준 겁니다 이 수치가 그대로 찾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작값을 10%도 넣어보고 5%도 넣어보고 그 다음 30% 넣어보고 다 돌려보니까 딱 14%에 착하게 이 여러분들 데이터가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가 이 테이블입니다 나경훈 후보에게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18,543표 여기서 14%를 빼앗은 겁니다 7,149표를 그냥 이수진 후보와 함께 이동시켜준 겁니다 한쪽은 플러스 7,149표 한쪽은 마이너스 7,149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일치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28%를 동작구을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28%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14%를 빼앗아 가지고 여기다 14%를 대준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수진 후보는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사전투표에 45%를 득표했을 건데 표를 쑤셔 넣어줘 가지고 59%까지 뻥튀기가 된 겁니다 나경훈 후보는 여러분들 원래는 50%의 득표를 했어야 될 사람인데 표를 14% 빼앗겼기 때문에 36표를 여러분들 득표율이 줄어든 겁니다 나경훈 후보는 본인표 가운데 28% 정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거는 나경훈 후보가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1번, 2번, 3번이 여러분들 선관위 자료입니다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수진이 6만 1,406표 나경훈이 5만 3,026표 양 몇 표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한 8천 표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4번, 5번, 6번은 특히 4번은 사전투표가 조작이 된 것을 원위치시킨 겁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수입니다 그렇게 연구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8천 표 차이로 나경훈이 패배한 것이 아니고 나경훈이 6만 175표, 이수진이 5만 4,257표로 5,917표짜로 나경훈이 승리한 선거가 2020년도 4.15 총선 동작골 사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승부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관위의 공식 발표입니다 이수진 여러분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득표율이 46%고 사전 득표율이 59%입니다 엄청난 뭡니까? 격차가 13%입니다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당일 득표율이 46%면 사전 득표율도 46% 혹은 46%보다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13%까지 차이가 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가 조작된 숫자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범죄자들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선거 데이터에 있는 범죄 행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경훈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50%입니다 사전 득표율이 36%입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 데이터가 사전 득표율이 조작됐기 때문에 당일 득표율보다도 14%나 적은 사전 득표율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1번, 2번, 3번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인데 2번 제외한 1번이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럼 2번은 정상이라고 보면 1번, 2번을 등한 3번도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나경훈 후보가 당한 것만이 아니고 바로 서울시 4.15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친 김에 4.15 총선 서울 지역 선거 결과 분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날밤을 쉬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4.15 총선의 추정치입니다 이 서울의 4.15 총선 주정치가 뭔가 하니까 서울의 여러분들 사전투표는 5,577만 3천 표 정도 됩니다 선관위는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53%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미래통합당이 42%를 차지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조금 전에 보신 그런 분석 방법을 동원회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5%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건 사전당위를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사전당위를 다 합쳐서 여러분들 총 득표 수의 10% 정도를 이동시킨 겁니다 여기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아니고 여기 10% 정도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것도 우선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서울 지역을 보면 제야 전문가 이름 추정치에 따르면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민주당이 53%, 미래통합당이 42%, 무소속의 1%를 득표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위 사전투표에 손을 댄 부분을 수정 보완하게 되면 민주당이 47%, 미래통합당이 47%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에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53%를 뻥튀기 시킨 겁니다 이게 서울 4.15 총선 전체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더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당일 투표 플러스 사전투표 다 합친 겁니다 다 합쳐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53% 가만히 계시고 보시죠 이거 보시죠 53% 42%입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게 되면 47대 46입니다 앞에 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47에 47이 나온 것들은 반올림한 겁니다 약간 0. 몇 프로 정도가 미래통합당이 적은 겁니다 서울에서 여러분들 10% 정도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여기 11% 나와있네 본인표 가운데 그럼 두 개 합치게 되면 22% 정도 되겠네 이렇게 이러면 딱 통계 자료가 밝혀진 겁니다 사전투표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11석 정도 바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왼쪽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오른쪽 자료는 사전투표에 손을 댄 것을 수정 보완한 겁니다 이 푸른색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다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 손을 댄 것을 수정 보완하게 되면 성자들이 미래통합당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용산구뿐만 아니고 중구, 광진구을, 동대문갑, 도봉구을, 노원구병 이게 이준석 출마지입니다 여기서 성부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도 바뀌네요 양천구을, 강서구갑, 여기도 성부가 바뀐 경우입니다 영등포을, 박용찬 후보, 김민숙 후보가 붙었던 동작구을, 나경훈 후보 그 다음에 송파병, 송파갑 다 성부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 이것은 수정된 자료입니다 수정된 자료를 만들어 보게 되면 이렇게 푸른색이 칠해진 부분들이 사전투표에 손을 안 댔을 경우에 성부가 바뀐 경우입니다 11석 정도 바뀌네요 성관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49대 41입니다 그런데 수정보완을 하게 되면 49대 30입니다 11석을 더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제야전문가가 날밤을 세워가지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성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예상 수정 득표율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자료들은 다 이렇게 로데이터를 다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 기꺼이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11석 정도를 바꾼 겁니다 11석 정도를 바꾼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물론 이것은 다 추정치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 성관위는 49대 49자리 중에서 41대 8로 선부가 끝났다 민주당이 41석을 차지했다 그런데 실제 구해보니까 민주당이 몇 석입니까 30석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 19석을 차지한 거죠 8석에서 11석 정도가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로데이터가 다 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자료는 다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 여기 다 이런 초록색이 다 사전투표 손을 대가 성부가 바뀐 그런 지역을 이야기한 겁니다 주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것을 좀 보면 참 좋겠는데 자 여러분 내친김에 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한 우리 전국회의장 박병석 의원 대전 서구갑 5선 의원일 겁니다 그 공적을 취하는 의미에서 대전 서구갑에서는 어떻게 5선 의원이 단척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갑 박병석 선거 결과입니다 이게 이런 선거 데이터입니다 차익값인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박병석 후보가 플러스 6에서 플러스 16% 나왔습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0에서 3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미래통합당의 이형규보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8%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대칭의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다 나온 겁니다 단 한 곳에서도 뭐죠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다 원천 무용금입니다 이걸 어떻게 듣고 가겠습니까 하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래서 선거 데이터를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다가 분석해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25%를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에서 50% 그 다음에 또 다른 당에서 50% 그렇게 해서 다 합치니까 5,033표인 겁니다 5,033표가 여러분들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미래통합당 후보와 기타 여러분들 후보 두 명으로부터 여러분들 빼앗아져 가지고 박병석 후보한테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박병석 후보는 정상선거였으면 사전투표에서 52%의 득표율을 기록했을 건데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61%가 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45%를 득표했을 건데 표를 빼앗겼으니까 36%가 된 겁니다 이런 컴퓨터를 계산하게 되면 딱 수치가 나옵니다 B 후보, C 후보, D 후보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792%를 빼앗아 가지고 박병석 후보가 먹었다 이런 게 딱 수치로 나옵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2%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2%의 표에 이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15 총선의 참고로 전국 평균은 25%입니다 22%의 표에 이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계산이 된 겁니다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앙선거 관련해서 선거 데이터에 그냥 입력만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계산해서 그냥 컴퓨터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에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 가운데서 박병석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62% 당일투표 득표율 51% 차익값이 플러스 10.8%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위에 62%, 36% 이게 다 손을 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찾아냈던 공식 25%, 50%를 빼앗은 것을 적용하게 되면 바로 밑에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옵니다 박병석 후보는 62%가 아니고 52%가 진짜고 36%가 아니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45% 진짜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익값을 구해보면 0.9, 1.5, 0.2, 0.3 이게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표를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겁니다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22%의 표 이동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난장판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이거는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른 것은 선관위가 다 해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배추잎 사전투표제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빳빳한 사전투표제는 무슨 행상 보건 투표제가 되고 그다음에 일장기 도장은 잠자다가 찍어서 되고 이렇게 다 변명할 수 있습니다 선거 데이터는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변명합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냐 이런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냐 이런 선거 데이터가 뭡니까 중국산입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가 일본산입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가 미제입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는 메이드 인 과천입니다 메이드 인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작품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이걸 싹 깔아요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내려버려요 다 다운로드 받았는데 숫자가 갖고 있는 그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하니까 선거 데이터를 발표 안 하는 겁니다 공상당처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다 숨길 수가 있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딱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자연수가 아니고 인위수라는 것이 밝혀진 거 아닙니까 선거 데이터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선거 데이터가 뭡니까 딱 정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전산 프로그램이 뭐가 뭐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제조한 겁니다 만든 겁니다 거기다 당일투표 득표소를 딱 대가지고 뭡니까 총 득표소를 만들어가지고 당락을 결정한 겁니다 이걸 숨기고 넘어가요 이걸 입 닦아요 그건 나라가 아닙니다 위에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밑에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 가운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정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이 없으면 제로가 나오고 조작이 있으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22%를 조작했습니다 친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792%를 가져다가 대주고 10.792%를 빼앗아서 대줬습니다 전체는 22%를 조작했습니다 땡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놓고 천대입이나 조재형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간이 컸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거짓말이죠 그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으로 볼 수 없다 거짓말인 겁니다 알면서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 조작했으니까 대법관들이 다 이야기하네요 다 조작했으니까 다 똑같이 나온 겁니다 선거데이터가 이 죄를 어떻게 하려고 2020년 4.15 총선 선거 데이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치러진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 조작을 했으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진짜 악한 일을 한 거죠 이 문제가 여러분 덮이게 되면 그냥 그걸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하고 간판 갈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